아아 던저러스 던저러스 아 땀아 저 콩 진짜 아우 쟤 땐 이게 뭐야 맨날 아잠도 못 자고 이 나이에 회초리도 맞고 근데 쟤 상현이 가르쳐 보니까 진짜 멍청한거 같애 야 쟤는 어떻게 된게 너보다 더 바보야 어? 쟤는 완전 대왕 바보야 대왕 바보 그라저래스 몰고사 성적 안오르면 어떡하지? 이번에 40%까지 안오르면 진짜 그야말로 지옥인거지 페로 아 아 뭐야 비켜 급해 야 빨리 답써 엄마가 답 쓰면 너 들여보내래 아씨 미치겠네 아 아씨 말싶어 너무 쉬엄냐 진짜 뭐야 빨리 밥 먹고 학교가야 해 비켜 야 엄마가 너 이거 다 풀 때까지 내려보내지 말라고 했소 너 설마 이거 어제 시험보고 내내 복습한건데 또 틀리지 않겠지 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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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아이씨! 아이씨! 문제 다 풀었어? 어... 어서 밥 먹어. 상은아 파프리카 먹어. 파프리카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눈에 그렇게 좋단다. 너 책 오래 봐야되잖아. 어... 상은아 콩 먹어. 콩에는 레스틴 성분이 있어서 기억력을 높여준대. 아! 옳지. 상은아 호두 먹어. 호두 역시 기억력을 높여준대. 상은아 고등어 먹어. 이 고등어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단다. 아! 어서. 꼭꼭 씹어서. 예. 어서. 어서. 꼭꼭 씹어 먹어. 꼭꼭. 꼭꼭 씹어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상은아 어서 와. 뭐야? 목이 뭐야. 빨리 가. 아빠, 이게 뭐야? 앞으로 아빠 꽃차 타고 다녀. 아빠 꽃차 타고 다니면 하루에 영어단장 열대는 충분히 외울 수 있어. 버스 타. 엄마 말 들었지? 자, 빨리 타. 새벽 두시까지 잠도 못 자고. 아침까지 꼭 이래야 돼? 하루만 해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며칠이나 둬야 돼? 오, 천하의 김성훈이 시험공부 하는 거야? 나 이번 모의고사 성적 안 나오면 완전 지금이거든? 야, 나 엄마가 이번 모의고사 성적 안 오면 비오네이포파들 콘서트 못 보러 가게 했는데 했는데? 야, 나도 너네 집에서 같이 공부 안 한대? 우리 집에서 같이? 그래, 아무리 엄마라도 친구 앞에서 날 때리진 않겠지? 어, 우리 집에서 같이 공부하자. 여기서 공부를 하겠다고? 네, 학교에선 공부가 잘 안 돼서요. 엄마한테 허락 맡았어요. 그래? 아, 배부르다. 야, 우리 올라가서 공부하자. 응? 나 아직 덜 먹었는데? 밥, 빨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야, 잘 듣고 이거 써봐, 어? Dangerous. Dangerous. 위험한 무시무시한. 그렇지. 야, 너 금방금방 외운다. 너 머리가 좋구나. 아니에요. 언니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위험한 브랜드 Dangerous. 이걸 어떻게 까먹겠어요. 그렇지. 어? A하고 B 사이에 알파벳으로 U 모양이 딱 있어. 이게 무슨 집합이야? U집합? 야, U집합이 있긴 이녀. A랑 B에 합집합이요. 합집합은 B옵이니까 합집합. 교집합은 교에서 기역이 들어가니까 교집합 문제. 그렇지. 너 진짜 이해했어? 완전. 예전에는 교집합이 뭔지 합집합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그치? 오, 잘했네. 오, 맞았네 이것도. 다 동그라미? 드디어 성과가 나오는구나. 오, 잘하네. 이거는 가현이 거고. 엄마 봐봐, 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엄마 봐봐. 얘도 상은이랑 성적 비슷했는데 얘네 다 맞았잖아. 그때 씨, 코 엄청. 조용히 안 해. 이제 니네 방에서 복습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럼 빨리 올라가서 공부하자. 어, 그래. 빨리 올라가자. 아, 어. 얘 영어어를 좀 잘 모르겠는데. 장은이 책을 놓고 간다, 얘가. 잠깐. 맞을 건 맞아야지. 잠깐, 잠깐만. 잠깐만. 다음 상은이. 그래, 이동. 엄마. 그럼 너 몇 대 맞아야 되지? 열, 열 네대요. 쉬어.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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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몇 대냐고 쉬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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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쉬어. 엄마. 아, 아, 아. 헐. 이 집 대박. 체인지. 둘. 파이널리. 제가 그래도 친구 있다고 열심히 하나보네. 유니폼, 제복. 파이널, 마지막에. 라이트. 헤비. 이거 좀 먹고. 감사합니다. 아, 상은이 잠깐 자고 일어난다 했어요. 지 친구는 저렇게 열공하는데 퍼질러 자고 속 터져